일어나시네요 여기도 와주셨으니까 감사 인사를 전해야되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이정민이라는 역할은 국성 변호인이고 나중에 검사가 되기 위한 성장에 나가는 젊은 변호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직접 감독님도 변호사를 하고 계시지만 많은 변호사님도 만나뵙고 실제로 법정도 가서 경험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기존에는 법정 드라마는 영화를 봤을 때 만약 재미있게 다이나믹한 드라마틱한 모습들만 봐왔다면 내가 어떻게 젊은 변호사의 역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정말 어떻게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해봤을 때 좀 많이 놀랐어요 실제로는 정말 차분하고 딱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피고인과 마주했을 때의 피고인의 감정을 어루만지고 대화하는 그런 차분한 모습들 속에서 이 사건을 맡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어딘가에서 되게 고민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이 갖고 있지만 법정에서는 되게 표현하기가 안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현실과 관객들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은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하지는 않을까 관중들이 관객분들이 느끼기 어렵지 않으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고 저는 이제 감독님께서 저를 처음 캐스팅 해주셨을 때 그게 저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확실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 진실된 그런 모습들을 좋게 봐주셔서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려고 애쓰던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많이 냉정하고 차분한 성격을 좀 많이 갖고 있긴 합니다 강미혁이라는 사람 자체가 근데 변호사를 하면서 신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흥분이 돼서 몰입이 되는 직업이라는 것을 처음 이렇게 역할로 통해서 느끼게 된 건데 변호사를 했었어도 잘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스스로 흥분해서 차분하게 안 되는 제 자신을 본 것 같아요 원래 그런 불닿은 성격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런 걸 바탕으로 실제로 변호사가 됐다면 과연 나는 어디까지 갔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감독님도 감독님도 하시면 변호사시기도 하니까 손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변호사님이 직접 계시기 때문에 그냥 구제는 없는 말이지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자 너무 멋있는 생각을 좀 봤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들으셨던 거 있어요 감이 가장 좋습니다 약속했어요 아무 말 안 하기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